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무장리 판변치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합 제도의 파산 신청과 예외사탈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물은 2023마 532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파산 선고에 관한 사건이고 재항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재항고는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는 2016년 8월 29일 날 수원지법에 파산비 면책신청을 해서 2017년 3월 15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017년 9월 26일 날 면책신청을 취하를 하고 법원은 2017년 9월 28일 날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파산 절차는 하나의 파산 절차는 당연히 면책인데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 파산 선고를 먼저 받고 다시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신청은 김이랑 연결은 돼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해서 번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연결이 돼 있는데 면책신청을 취하라는 거죠. 파산 선고가 다 된 데서. 그러니까 면책에 취한 이후에 파산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26일 날 한 4년이 넘게 지난 2021년에 원고 채무자가 수원지법에 파산 신청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2021년 12월 1일 날 채무자에게 지난번에 했던 파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던 그 채무 목록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한 번 파산 신고를 해서 철회한 거를 다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파산 신청이 나오는데 제도의 파산 신청은 불허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종전 사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이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파산 선고 후에 면책격증을 못 받아서 개인 회생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종전 신청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고 추가로 금제를 사용했다라는 보정순을 제출했고 실제로 3번 채권은 종전 파산 선고 이후인 2019년에 발생한 채권이긴 합니다. 나머지 채권들은 전부 다 2016년에 신청했던 그 채권들이었어요. 그 채무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심이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의 파산 신청은 그것이 뭐고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 선고를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산 선고와 면책 신청은 별개의 대도이지만 하나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한 달 이내에 할 수가 있고 또 면책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이 경과 시에는 면책 신청은 불허되고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동일 파산이 되는 재차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해서 다시 파산 신청하는 거 이거 파산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면책 신청을 받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시간적 간격 또는 재산 상황의 변동 등 채무자가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거는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서 범죄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한 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파산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파기한 겁니다. 이 파산 신청을 했다가 파산 선거 후 면책 신청을 취하고 다시 개인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개인 신청도 다시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제도의 파산 신청은 이런 건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인데 동일한 채무 목적에 대해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불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하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산 상가가 되게 악화됐고 면책 신청의 취하 경위를 보니까 다시 개인 신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건고 또 3년 4개월의 시간치 간격도 있고 또 추가적인 채무도 발생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줘라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거는 제도의 파산 신청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